오늘 눈꼽이 많이 안 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에서 좀 더 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곳은 집에서 공부하는 곳이 많아서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곳이 많네요. 괜찮네 여기 꼬리좀 오세요 캣타워에 올라가고싶어요 여기 꼬리좀 아니요 이쪽으로 꼬리꼬단 여기 꼬리꼬단 여기 꼬리꼬단 여기 꼬리꼬리꼬리 카카오톡 너무 맛있어 뭐야 웅아 이렇게 짤 표면 뭐 보세요 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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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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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에 계속 가세요 아빠는 싫어, 싫어 아빠는 싫어 엄마 긴거만 잘라줄게 옆에를 싫어 긴거만 좀 잘보자 다이어트 물이 없어서 물을 넣어주면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졌어요 또 긴 거 있으면 자르자. 뒷바퀸 잘 가렸네. 우리 멍에 뒷바퀸 스프레지 잘 했나보네. 잖아가 왜 빨리 도착했는지 알려달라고. 두 가지 못한 릴드가 또 다른 릴드가 또 수업하는 릴드가 또 수업했고, 그렇게 가지는 못한 릴드가 또 빨간 릴리는 내 릴드가 또 꼽 tänker. 그리고 릴드는 릴드는 릴드가 또 한 할람드가 또 흥행되고, 또 다른 independence떡의 정책을 대비하는 릴드가 또 실 Vitly의 정책을 보았을 것 같은데, 거짓말은 ㅋㅋㅋㅋㅋㅋㅋ 무슨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구 기다려 어머, 엄마 손 물지마 엄마 좀 물지 마요 다 했어 이제